시원스쿨 컨텐츠로 강의를 수강하시고 어떠셨나요? 일단 시원스쿨 강의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셔서 공부를 할 때 어려운 점을 잘 알려주셔서 좋았고요. 무엇보다도 강의 시간이 15분에서 20분 단위로 짧았기 때문에 부담없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강의 중간에도 선생님께서 계속 연습을 시키고 또 같이 따라해보는 그런 타임이 있어서 혼자서 연습할 수 없던 것들을 바로 캐치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